자, 안녕하세요. 다레글 순이씨입니다. 오늘, 어, 봄비가 와. 어우, 너무 좋아. 봄비가 오는데, 어, 우산도 없이 나왔다. 어머, 어머. 어머, 웬일이니? 생각없이. 어, 쌀이비이구나. 안녕, 새. 어, 봄맞이 나왔구나. 좀 이른감이 있다. 아, 운치있다. 비 오고 하더니 산에, 오, 자욱하게 들어가서 운치있어요. 저 사이, 아파트 사이, 산. 순이씨, 공창이 아버지랑, 칼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칼국수. 자, 칼국수 먹으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비도 오고 하는데, 지금 칼국수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역시 비 오는 날에는, 뭐니뭐니해도 칼국수이지요. 칼국수. 지금, 집에서 나와서 원통시내로 진입하고 있어요. 원통시내. 음, 면 소재지에요. 여기도. 원, 면. 원통리. 면 소재지. 치고는 상당히 넓어요. 마을이 1, 2에서 9위까지 있답니다. 자, 원통의 회전교차로를 지나서. 아이쿠야. 회전교차로를 지나서. 원통시내에 구경시켜드리는. 마지막에, 이 세 suppressed. 다가오는 현실에서. 칼국수. 음, 맛있겠다. 네. 매운거 좋아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, 칼국수. 그리고 주니씨 것도 그리고 김치 맛있겠다 깔끔하게 먹을만큼 벌어서 먹기때름 오오 맛있겠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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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오오 너무해 너무해. 누가 누가 잘 우나 맛있게 드세요. 오 너무 안카네.